버스트 블러드 따봉하지마 따봉하지마 울지마 웃지마 어? 다 알아듣네? 팬인가? 카메라 혹시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따봉 한 번만 해주겠니? 우연일 수 있어 근데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근데 울어줘 카메라 고양이로 울어줘 울지마 고춘이는 지난 시간 오륜의 새로운 빌드를 찾기 시작했다 워머그 빌드의 초반 빌드업을 연구하면서 사기템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던 와중 15만 치즈 미션도 받게 되는데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는 걸까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베인 베인 상대는 덤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아이 돌아버리겠네 이거 근데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빨간 안경이 나왔고 여기 고춘이로 말할 거 같으면 더 샤이해 이하 생략 할아버지 할아버지 알겠어요 언제까지 그거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거 언제적 얘기야? 척 척 척 척 척 아 게임 드럽게 재미없네 진짜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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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계속 죽어요 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좋은 거 같다 비상에 월갑 되게 쏠쏠하네 이게 똥신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얘들아 근데 좀 나 웜호그까지만 그 뽑아도 될까 혹시? 뭐 바쁜 일이 있니 우리 팀아? 애들 왜들 그러지? 무난한 게리 형 게임이죠 탑만 좀 이기는데 아래 다 터지다가 아니야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보여줄게 우리 팀 보여준다 우리 팀 완전 무시하네 진짜로 아군이 당했습니다 답이 잘하면 뭐하냐고 크크 우리 팀 채팅 없어 근데 이거 우리 팀이 채팅만 안 치면 이길 수도 있어요 뭔지 알죠? 내가 만들어줄게 맞았죠? 내가 좀 잘하는 거 같긴 하다 근데 여러분들 자 내가 잘하는 거네 이길 수 있어요 벌레카 얘들아 탑 끝났다 탑 4번 잡았다 탑 탑 한 게임도 끝났어 얘들아 베인은 웃고 있다 아니 탑을 4번 잡았는데 갱킹 없이 탑 베인을 4번 잡았어 얘들아 이렇게 질 수 없다 진짜로 난 이렇게 못 줘 내 탑 잡아 난 이렇게 못 지니까 야 근데 진짜 게임 하면 할 말씀 이거 좋더라겠네 이거? 아니 요보 좋사기인데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뭐 게임은 조졌다 쳐도 이거 괜찮은데 진짜로? 이거 오늘 게임 첫판부터 보신 분들은 좀 인정할 거야 근데 괜찮은데? 아니 요보 뭐야 지금 봤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빌드 핵심입니다 워모그 바뀐 거 있나요? 워모그요? 옛날로 바뀌었어요 뭐야 이거 또 야 안 도와줘? 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게 아니 슈딩이 뭐야 고춘아 이럴 때일수록 원형적 사고를 하도록 해 이거는 장홍.. 장홍원 형.. 님도 못 참을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저에게 응원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음반 진짜 개빡개만 할게요 진짜 진짜 다음반 이겨야겠다 그냥 다음반 이길게요 그냥 죄송한데 내 지금 경기력은 문제가 없어 뭔지 알죠? 내 경기력은 지금 내 경기력은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클립 딴 거야? 저 때가 좋았지 뭘 저 때가 좋았지 방금 몇 초 전이야 임마 뭘 저 때가 좋았지 야 이거 웃긴 놈이네 그냥 야 뭘 저 때가 좋아 한 뭐 한 5분 전 이린데 뭘 저 때가 좋아 저 때 안 좋았어 새끼야 임마 아주 웃긴 놈이야 그냥 그리고 요구 빌드도 예전에 하던 빌드였지 아마? 삼붕할 할 때였나? 그때 요구 하나 만들어서 만화 채운 던 거 마오카이 할 때도 샀던 거 같은데 그게 막혔었어 워머그가 바뀌어가지고 워머그가 체력이 750대고 요구 체력이 1300대 가지고 막혔었어 근데 지금 다시 다시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가는 이유가 이제 워머그도 강화가 돼 원래 이게 못 갔던 이유가 강화 템을 못 가잖아 근데 지금은 모든 아이템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워머그를 올리든 뭘 올리든 상관이 없어진 거야 뭔 말할? 그런 느낌이죠 오니? 여러분들 저 이제 이겨도 되죠? 이겼다고 노잼 금지 응원해주기 나 여러분들 재미없을까봐 재롱 좀 부려봤어? 이제 이긴다! 넥서스 막탓이 75,000원? 아 그냥 승리시로 해주세요 선생님 뭘 막탑니까 승리시로 해주세요 아니면 길다기나 뭘 막탑해요 너무 짜요 넥서스를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뭘 막탑니까 2연승시 10만원 2연승시 오케이 진짜 이거야 장난치지마 이제 장난 끝 2연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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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승시 3연승시 뭐해 진짜 3연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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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선물인가? 말이 안되는데 잠깐만 어 블루 뭐야 이거 블루 개꿀이다 허벅 세뇌 쟤 하는 누구 sería 더 넋rals 넋ments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난 이긴다 그랬어 형 아무리 간절해도 안될 땐 안되나봐 나 말했어 나 경고했어 나 지금 아파 지금 나 아파 지금 따봉하지마 따봉하지마 울지마 웃지마 어? 다 알아듣네? 팬인가? 사밀아 혹시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따봉 한 번만 해주겠니? 어떡해 아 우연일 수도 있어 근데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근데 뭐 할래 시리아 따봉 한 번만 더 해주겠니? 아 우연이었네 아 우연이야 우연 아 잠깐만 이거 딜레이인가? 이게 방송에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팬이에요 안아줘요 죽어져요 잡혀줘요 형 진짜 힘들어 카메라 형 아파 지금 카메라 카메라 아 근데 이거 따봉을 그냥 하네 울어줘 카메라 고양이로 울어줘 으아악 지금이니 어 지금이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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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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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당했습니다 아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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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득이야 잡으면 이득이긴 해 잡으면 이득이긴 해 잡으면 이득이긴 해 뭔지 알죠 그렇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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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설마 장난치지마 진짜로 이거 랭게임이야 어 잠깐만 아니 이거 랭게임인데 얘들아 장난이 너무 심한데 그래도 카밀이 내 방송 봐주니까 기분은 좋네 코스 아 그거 기분이 좋네요 고맙다 근데 죽어야겠지? 힐 따여야겠지? 어 시형자야 시형자고 실드 조싹이네 진짜 저거 가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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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가긴 해 나 먼저 가긴 해 무조건 남아주가 무조건 남아주가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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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쓰 에이지 저지 불가다 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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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봉이다 새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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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가리테 아가리테 아까비 아하 혓나 빠르네 진짜 아하하 혓나 빠르네 진짜 아아아아 혓나 빠르네 진짜 아아아아아아 아니야 고춘아 고혈압이야 고춘아 고혈압이야 침착해 게임이야 게임이야 홀발기 하지마 게임이야 오케이 여러분들 웃길 수 있죠 하지만 이거 이겨야 감동인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거를 역전하고 이기면 진짜 드라마 뭔지 알죠 드라마 맘맘마 수수수 슈퍼 노바 이거 진짜 이기면 드라마기네 인정? 진짜 인정? 내 기둥에 더러운 갈고리 뽑지 말아줄래? 욕만 조금 챙겨놓으면 후반 충분히검 진짜? 후반 갈만하지? 야 니 닉네임이 아니 왜 이렇게 시발 닉네임을 X같이 지었어 믿음이 안가 믿음이 누가 닉네임을 짐승으로 지어 어 잠깐만 터졌다 야 이거 이겼다 야 터졌어 게임 터... 변니 어쨌든 터졌죠? 왜 챔피언을 저렇게 만들었어? 잡은 거잖아! 내가 잡은 거잖아! 핵인 거잖아! 너 이것도 집을 안 가?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딱 돼? 일로 와봐 아아... 아아아아악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할 수 있다! 가자! 가자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 용이네 건물! 배치온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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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의 건물! 용의의 건물! 아 왜 이렇게 약해!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저기 미쳐놨고 있습니다 저 더블킥 형 혹시 들었어? 미쳐놨고 있대 내 작품들에 생기여! 오케이 오케이 포르키한테 이유식 먹였다! 오케이 아직 몰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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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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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처치했습니다 아니! 이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드래곤 3드래곤이죠? 아직 모르죠? 드래곤 먹으면 진짜 모르는데 이거? 드래곤 먹으면 진짜 모르는데? 이겨쓰는 좀 그러니까 조아쓰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 진짜 진지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 진짜 개빡게임 나 지금 지금 나 이거 룰드컵이야 지금 탑 CS 레벨 앞섭니다 시청자 카밀 지금 개 쪼개면서 지금 낄낄낄낄 하다가 지금 게임 이상해졌죠 지금 어 어 어 어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음 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왜 이거 희망 갖고 있냐면 우리 밸류가 말이 안 돼 세주 아웃솔 코르키 오르니야 진짜 이거 밸류만큼은 말이 안 돼 그래 후방 가면 이길걸 이거? 진짜로? 밸류 1등들이야 이거 그냥 막말로 후방 가면 진짜 유리해집 이거 땡겨! 아니! 아니! 스카드 땡기지! 허어! 허어! 스카드 댄스 발언인데 씨! 야 몰라 가! 일단 가! 몰라! 가 가 가 한다 지금 협곡에 공기가 여동친다 자! 구내염! 짐승! 도구! 좋았다! 닉네임이 아주 화려해 어! 던졌다! 너 뭐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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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왜 저렇게 들어? 뭐야? 아니 방패용사 뭐해! 엘피엘! 엘피엘 다운! 가사아! 어라? 안돼! 지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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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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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카밀 등장해주세요 아니야 카밀 나오지 마 그냥 추억으로 간직해 근데 카밀님 시팅받고 캐리 못하면 아시죠? 야 나 몇 승 몇 패야 오늘? 2승 2패? 잠깐만 2승 2패야? 그러면 한 판 이기면 15만원 플러스 2연승으로 25만원이야? 사실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목도 아프고 나 갈라 그랬거든?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고춘이 25만원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막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7천팔기의 정신으로 고춘이 선수가 드디어 세라리언님의 미션을 성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이기잖아 정상적으로 하면 이기잖아 이게 어려우세요? 에? 이게 어려워? 그냥 하면 이기잖아 내가 내려갈 때까지만 안 터지면 게임이 이렇게 쉬운데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안 하고 좋은 거 같은데 진짜 리얼? 이게 지금 약간 뼈대 나왔거든? 대충 말씀드릴게요 아직 하지마 솔랭에서 아직 하지마 말했어 아직 완성된 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보란 플러스 1포션 가서 여기서 그냥 요정의 부적 랄브 구입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거 반바지 비상의 왈가 이걸 먼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속 플러스 5 5%거든요? 이게 똥신이랑 이속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내가 가보니까 8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이거 먼저 가잖아 그럼 이동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 그리고 워모그 완성 닌탑 AP 태블바 요런 느낌 체력이 대충 4000에서 5000 방마저 한 100 이렇게 쭉 운영을 했는데 게임이 되게 괜찮았어요 탑 다리우스 탑 베임 탑 잭스 탑 오공 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 요정의 부적은 20분에 팔면 돼요 20분부터는 블루가 모든 사람이 받기 때문에 만화 부족하지 않은 어 일단은 뼈대는 잡았어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하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제가 계속 연구를 해보 해보고 만약에 진짜 확신이 들면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방송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생방송 보신 분들은 행운하 아무튼 저는 여기서 물러 가도록 하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츄osterちょ 수수수 WHO 슈수수 꼭 ückt 마지막 5 problematic 수시수수ustom아 수시수수 cooler Nova 수시수수품은 수시수수頭아